안녕하세요 문화기자 이재호의 비욘드 포토 조선 초기 최대왕실 사찰 회암사 소개 문구 지금부터 세종대왕신문 2021년 8월 11일자 이재호님의 글을 전해드립니다 글쓴이 이재호님은 세종대왕신문 논설위원입니다 전국의 산을 찾아다니는 등산마니아이며 절집 순례자입니다 외국어대와 동대학원에서 공부했으며 스포츠조선과 비영리 매체 팩트홀에서 일했습니다 일본 경제전문 매체 제페노를 운영하면서 원령공주의 섬 야쿠시마 사진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조선초의 최대왕실사찰인 양주 회암사에 관한 글을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1편은 전반적인 설명이고 2편부터 5편까지는 사진에 대한 상세한 설명글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회암사지입니다 회암사지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12차에 걸쳐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조사를 통해 건물지 35개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둘시설이 확인됐습니다 사진처럼 중심 정각 보강전 주위에는 궁궐에나 있는 박석이 깔려있는 게 특징입니다 회암사지 앞에 세워진 안내판은 절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약 10만여 점 이상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이들 출토 유물 중에는 궁궐에서 사용하는 용 봉황무늬 기화와 왕실 전용자기를 생산하던 관유에서 제작된 독이류 등이 출토됨으로써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회암사의 높은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회암사는 고려말에서 조선초기 최대 왕실사찰이자 왕의 별국 역할을 했던 위성과 면모를 동시에 살필 수 있는 유적입니다 회암사 방간지주의 모습 2000년 5월 발굴 조사에서 이 절터가 회암사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병사 투구 모양의 청동 금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금탁은 회암사 중심 정각인 보강전의 내 모서리 추녀 끝에 매달았던 풍경을 말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분석 결과 금탁엔 천보산 회암사 보강명전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또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면 금탁 상단부에 왕삼 요엄 존자 무학 조선국왕 이성계 왕현비 이성계 계비인 신더광우 강씨 세자방석 라는 글씨와 함께 홍무 27년이라 적혀 있습니다 홍무는 명나라 연호로 홍무 27년은 태조 3년에 해당합니다 금탁 테두리에는 시주자 이름도 보였습니다 공덕주 가정대부판 내시부사 이득분 시주 종합해보면 이 금탁은 태조 3년인 1394년 이득분이라니가 공양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득분은 내시부 최고 관직인 한내시부까지 오른 환관이었습니다 문화기자 이재호의 비욘드 포토 조선 초기 최대왕실 사찰 회암사 소개문구 A 2021년 8월 11일자 이재호님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